지난 3월 14일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개최된 시임생들을 위한 국제학과 전공 인포 세션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이 행사는 국제학과 시임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학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G106 강의실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국제학과 시임생들은 전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시임생들은 학기 중에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이 무엇이고 세부 전공이 어떠한 식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복수 전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전공을 이수하는 동안 필요한 학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습니다.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학교 측은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도 조지 메이슨 대학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마치길 바랍니다. IBS 임당우입니다.